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협상 대학기사장님 한준입니다. 오늘 저녁 연합학자원 GLC 나영수 교수님께 드리기 감사드리고요. 나영수 교수님은 1973년 초대 국립합창단을 첨단하시고 이끌어오셨습니다. 그 역바로 대한민국의 전시립합창단이 태생하게 된 계기가 되셨습니다. 이어서 3대 첨대 국립합창단을 지어오셨고요. 대한민국 합창계 대부시민을 써도 큰 어른이 있습니다. 내년에도 이렇게 논당에 나와서 좋은 모습 우리가 백기를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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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